안녕하세요 궁상 뜨면서 사는게 좀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궁상을 뜬다 궁상 뜬다 라는게 뭘까요 뭐 절약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어 뭔가 좀 아낀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헤프게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뭐 궁상 뜬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핏해서 얼핏 봐서는 이렇게 좀 되게 좀 없어 보이고 되게 좀 좀 찌질이 처럼 볼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 이렇게 힘들고 험난하고 되게 빡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더더욱 더 그런 거죠 지금의 삶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지금 현실 세계는 예 되게 쉽지 않잖아요 박박 하잖아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남녀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 그 이대남 이라고 하고 뭐 8 6 뭐 뭐 딱 들 뭐 꼰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지금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대선을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누가 더 뛰어난 인물인가 걱정을 더 잘 운영할 것인가 보다는 대려 누가 더 덜 나쁠까 덜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착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참 씁쓸하죠 답답하죠 왜 왜 뜬금없이 청취 얘기를 하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닥칠 뭐 내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되게 장밋빛이고 희망 찰 거라는 생각보다는 대려 더 암울하고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닥쳐오는 어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때문에 더 험난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되게 찌질이 처럼 살고 월급을 100만원을 받으면 30만 35만원을 혹은 심한 경우에 40만원까지 40% 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되게 팍팍한 어 생활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지금 현재 586 세대들은 뭐 86 세대 60% 이상이 연금을 300만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좀 넉넉하다 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되게 심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지금 현재 기독권 나이 드신 분들 뭐 정치인들 관료들 뭐 대기업에 흔히 얘기하는 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움직이고 2030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좀 되돌아 봐야 되는 거죠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괜찮을 거다 라고 마음먹고 움직이면 정말로 나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못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 현실 세계에서 희망과 그 비전을 갖기 어렵다 보니 비트코인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부동산에 빠지는 그런 20대 30대 엠제 세대들이 더 많아졌다 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거냐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되게 많이 몰락하고 되게 많이 무너지고 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거라는 거죠 왜요 무리하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빚을 찌라고 이렇게 조장 했냐고요 지금의 정부 지금의 대통령 관료들 기독권들이 그렇게 다 몰고 가지 않았냐고요 그래 놓고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능력도 없으면서 누가 그렇게 사라고 했느냐 네 책임이잖아 네가 결정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또 20대 30대 청년들 엠제 세대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또 몰아붙이고 있는 사이인 거죠 되게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이런 혼란스럽고 되게 못 믿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나아질 수 있을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뭐 결국에는 소비 습관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다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소비 습관을 좀 줄여야겠다는 거죠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를 좀 줄이고 어떻게든 내 행동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낭비 없이 좀 지내야겠다라는 거죠 남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흥청망청거리고 폼내고 겉멋에 빠져 살다보면 남들이 웃을 때 혼자 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몇천 원 한다고 그러냐 구질구질하게 이러면서 소비를 막 하다보면 몇천 원이 몇만 원 되고 몇만 원이 몇십 몇백 몇천만 원 되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감당 못할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궁상 떨면서 되게 없이 살아야 그래야 자신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빛이고 특유해 가지고 몇억 올랐다고 가시하지만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세 부리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내 삶을 좀 구질구질하게 내 삶을 좀 이렇게 잘 정제하고 관리해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불안이 들면서 겁내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다소 좁은 집에 살고 되게 누리는 게 적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내 능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냐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당장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조급하게 마음 먹게끔 강요하는 사람들은 사익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준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100원짜리 하나에도 궁상 떨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잘 축적되어 있고 쌓여있다라는 거죠 쉽게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비싼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비싼 수입자 타고 다니면서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 것보다 비록 내가 적은 차를 타고 그냥 뭐 심심한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내 돈을 저축해서 조금 조금씩 쌓아 나가고 내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하는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저도 비싼 음식 먹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수입자 타고 되게 넓은 좋은 집에 살면서 되게 뜬 뜬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거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타입하고 잘 적응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사는 쪽을 더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단 하루 멋진 저택에서 비싼 차 타고 비싼 음식 먹으면서 과시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 여건 내 분수 안에서 맞춰서 살면서 정말 조금 더 의미 있고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며 살 것이냐 판단하는 건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랑하고 과시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쪽에 너무 추정하다 보면은 겉은 휘황찬란하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편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일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궁상 썰면서 착실하게 살자라는 거죠 주식 폭등, 부동산 폭등, 비트코인 폭등, 규제 자유, 파이어 족 이런 얘기보다는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가 그림 그리는 능력이 조금 이 정도였는데 이걸 조금 더 키웠습니다 글을 쓰는 능력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쪽에 좀 더 내가 잘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 자신을 좀 단련시켜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나 자신을 좀 다듬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쪽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좀 살려고요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더더욱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블로그를 쓰는 거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려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좀 더 많이 보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나에게 생동감을 주고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 자신이 행동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제 주변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유쾌하게 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참 쉽지 않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옥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었어야 되겠냐 그렇게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주변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위꾼이고 양아치로 취급하고 살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이렇게 드리는 잔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여러 가지를 해서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사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가며 사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게 좋죠 근데 100명의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 명의 사위꾼 때문에 인생이 크게 무너지거나 몰락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대응하고 대비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상 뜰고 치질이 궁상처럼 돈 없이 살고 이러면 사위꾼 조차도 안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뜯어먹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흐름하게 지내고 되게 금소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의 삶도 자기의 인생도 물샐등 없이 아끼고 절약하면서 자신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삶을 잘 꾸려나가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분수에 맞게끔 생활하고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고 좀 더 부족한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영상을 한 세달 네달 정도 찍었거든요 이걸 찍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짐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가끔 이렇게 틀어 보거든요 아 저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저때는 어떤 생각이었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대개 조회수도 좋고 사람들의 관심도 좋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잘 아는 장점 강점이 뭐냐면 가늘고 길게 오래 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비록 지금은 몇 달 안 됐지만 내년 이맘때 2022년 12월에도 하고 있을 것이고 2030년 12월에도 2040년 12월에도 제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유튜브 라고 하는 채널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다 가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 저의 모습에 확장성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날마다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갈 거라는 거죠 날마다 매일같이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계속해 나가면서 다듬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오겠다라는 거죠 오지 않겠냐 뭐 이것 또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또한 저한테는 나름의 인생의 돌파구라는 거죠 밑바닥 인생 저 바닥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제가 좀 이겨내고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좀 최근에는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도봉박공기 선생님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매일같이 보면서 제 마음을 다져 가고 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계속 깨우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괜찮아 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좀 우직하고 좀 우둔하고 좀 바보 같지만 좀 느리지만 계속해서 좀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재물삼아 가지고 남을 끌어들이고 밀어내고 뺏으려고 하는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미천 삼아서 제 자신의 이 몸뚱아리를 미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저의 확장성을 계속 좀 키워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궁상 뜨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돈을 철저하게 좀 아끼고 제가 절약하고 제 생활패턴에서도 군더더기들 건너들을 최대한 좀 빼내고 실속 그리고 핵심 코어에 대해서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좀 다듬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더 읽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고 블로그를 쓰고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좀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고 나아가고 싶겠다라는 거죠 남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남들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내 스스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나를 좀 더 키워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궁상 떨며 사는게 행복해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